최종 의견 335회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10월 28일 녹음되었습니다. 참사로 인해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최종 의견 335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장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진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파리지행. 뭔가 파리 스타일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냥 추워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모델처럼 입고 왔네요. 거기는 따뜻해요? 거기는 지금 이상기후로 여름 날씨예요. 그래서 반소매를 내내 입고 다녔어요. 저는 뭐... 우리보다 더 위도가 높은 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이상기후여서 그렇고 노르망디 지역에 하러 갔었는데... 상륙을 좀 하셨어요? 상륙은 안 했고... 상륙했다! 상륙을 했어요? 네. 갯벌이 열려서 들어갔어요. 섬에. 커봐! 내 말이 맞잖아. 근데 거기가 360일이 비가 온대요. 근데 비도 안 오고 쨍쨍하고 너무 더워서 가이드도... 지구가 아파. 진짜 놀랐다고 자기가... 원래 이쯤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렇게 모두가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야 되는데... 한 분이 안 계셔서 오늘... 허전하네. 어디 갔어? 상륙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오늘 뭐 하여튼 일정이 좀 바뀌면서... 네. 저의 일정으로 인해 날짜 요일을 좀 바꿔가지고... 누드기 불참한 우리 조변... 사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능글맛도 못하겠어요? 세계 1위인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영혼 빼고? 신경을 자칫 안 쓰고 넘어가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배경음악처럼 넘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문지방? 뭐 있었는데... 끝날 때 지지는 문지방... 약간 이런 식으로... 물결치는 톤이 있어. 맞아요. 듣고 계신가요? 변호사님은 몸이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의 일정 이슈도 있었지만 또... 그렇죠. 코로나... 드디어 감염이 되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요양 잘 하셨어요? 아, 맞아. 그래서 쉬었나 우리가? 그건 아니었죠. 원래가... 나 때문에 쉰 적이 있었나? 원래 월요일에 했어야 됐죠. 근데 안 했죠. 아, 그렇지. 원래 금요일에는 할 거였고... 원래 금요일에는 할 거였고... 한 번 더 하니만이... 맞아, 맞아. 그걸 한 번 더 한 거죠. 두 명이 없으니 그때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전 뭐 증상이 별로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괴롭긴 하더라고요. 기침하면 이렇게 막... 가슴이 아프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 사람들 다 나가고 이제 집에 혼자 있기에는 좀 집이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있기에는 무섭고... 자려고 누웠을 때 이제 막 서럽고 기침 나고... 일어나서도 기침하면서 일어나고 그랬었죠. 목소리가 안 좋으십니까? 모두가 겪는 거 좀 너무 늦게 겪은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저 여행 갔을 때는 아예 그냥 정상화 됐던데요? 아, 파리 쪽은? 권유는 해도 아무도 버스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고 미술관에서도 안 쓰고...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도 안 썼어요? 그냥 뭐 그쪽 혼자 쓰면 좀 이상할 거 같아요. 네, 저도 안 썼어요. 그렇죠. 혼자 쓰면 좀... 아무도 안 썼어요. 막 쓰면 쳐다보고 막 그렇군요. 쓰면 오히려 환자인가? 여기 쳐다보겠네. 그래서 탈 때 아시안 항공을 탔는데 거기는 의무예요. 마스크를 쓰는 게... 항공기 안에서는... 항공기를 탈 때는... 근데 한국 갈 때는 다 뭐 있었으니까 마스크가... 근데 거기서 돌아올 때는 외국인도 많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아, 갈 때는... 조금 진상... 안 쓴다고? 그러니까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거 한 장을 못 주냐? 이걸... 아, 항공기에서 줘야 돼서 줬으면 좋겠다. 승무원이 이제 못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앞에서... 한 장 줘라? 한 장 줘라 했는데 이제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없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다 어떻게 줘? 그리고 없겠죠, 사실. 승무원들도 뭐 개별... 자기 거 사서 쓰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막... 식당 가면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거 한 장을 못 주냐면서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 진짜? 비속어를...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프겠는데 했는데... 다행히 타서는 아무런 일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탔어요? 그 사람 앞에 사왔어요. 어디서... 누가 보다 못해 줬나 보다. 그러니까. 그만 싸우고 타라고 하면서... 출발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우리 댓글 어떡하죠? 조성환 변호사님이...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조성환석 변호사님이 읽어드릴... 네. 남아서 하죠. 조성환석 나눠 읽든지... 남아서 하죠.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네.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하세요. 네. 그럼에 P-O-W-E 별-별-별-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그 스타일로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세요. 변호사님 아무래도... 네이구나. 연습도 하시고 레슨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얘기해요. 오늘 조 변호사님 연기 덕분에 어렵고 무거운 가족 간 법률 문제를 웃으며 들었습니다. 조 변호사님의 차분하고 정리된 설명. 우영우 변호사가 떠오르는 똑소리 나는 박하정 기자님. 톤이 좀... 음색이 누구예요? 박은빈? 배우 이름은 뭐지? 박은빈? 네. 박은빈 맞아요? 네. 미안하네. 배우 이름은 좀 음색이 비슷해요. 보이스 칼라가. 제가요? 네. 그 배우랑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네. 훌륭한 재원 이래피디님. 재원. 모두 감사합니다. 이때는 선제 아나운서가 없었었기 때문에 얘기가 없네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 네. 36분 50초. 문지방 옆에 있어서 사망. 60분 30초. 제가 왜 저럴까. 61분 45초. 지진대는 문지방으로. 오늘 드리배신이 오셨네요. 이래피디님 다음 주 코너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은 친족 상도래를 악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에 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증 장애인 분들 관련 친족 상도래 언론 기사를 보면 가족이란 이유로 이번 사건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네요. 이게 저희 박수홍 씨 사건 관련해서 나온 방송이었고 이래피디님의 다음 주 코너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저번 방송이 없어져서 다음 주 코너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밀리면서. 다음 휴가를 기대하세요. 누군가의. 다음 댓글도 볼까요? 네. 다음은 팟빵입니다. 써너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이번화 킬포. 52분 32초에 이래피디님이 한 말. 몰렸다. 내가 이걸 찾아서 내가 말하고 있던 타임이라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들어봤어요. 이래피디님 그때 어떤 취지였죠? 나 듣고도 까먹었어. 내가 문제 낼 때. 사정기장님을 막 몰아가셨고. 제가 몰렸다는. 그렇죠. 내가 막 얘기할 때. 아, 퀴즈가 아니구나. 이러면 어떡하나요? 어떡하나요? 자꾸 밸런스 게임 한쪽을 강화했더니 몰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 찾아내시는 청취자분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하게. 다시 한 번 방송을 듣게 하는. 이번주 베스트 댓글로 선정합니다. 댓글? 맘대로? 댓글 두 개 더 있어요. 호부스 선정. 아, 두 개가 더 있군요. 들어보는 거. 보고 계신가요? 선제님. 아나운서님이 한 번 읽어주실래요? 인철초인님 맞죠? 네. 최종 의견 없으니까 한 주가 너무 심심하네요. 더 알찬 에피소드로 돌아와주세요. 선제 아나운서 파이팅! 오, 갑자기 파이팅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입은 올지 어떻게 알죠? 휴가를 갔다 온. 예측하셨네. 원래 이번주 없어야 되는데. 히로단 님께서 안녕하세요 최종 여러분. 저는 여전히 새벽 기차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최종을 듣습니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의 격언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그런데 요즘 하도 가정 내 폭행이나 불화가 많아서 이 격언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나온 정변 님의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산다고 하고 딴 곳에 쓴 기억 없냐는 말에 바로 아하 하곤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리고 정변 님의 퀴즈 되게 집중됩니다. 아주 익숙한 효과음에 자체 효과음까지 집중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친족 상돌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댓글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없다고 심심하시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해서 감사하다고 심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게 하지만 많이 달렸네. 우리가 한 주 쉬었네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그렇죠. 한 번 나가야 될 때 안 나간 그때. 저희가 또 부지런히 좋은 방송을 만들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지금 또 금요일에 조금 일찍. 맞아요.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녹음하고 있어서. 네네. 다음 우리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샤이 청취자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근무하는데요. 며칠 전 저희 회사로 민사소송 소장이 송달되어 받았습니다. 신무 담당 부서로서 귀찮은 마음보다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에 보낼 수 있다는 기쁨이 훨씬 더 크더군요. 안 돼요. 이러시네요. 웃으면 안 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보냈잖아요. 회사분이 아셔야 되는데. 법무 담당이 변호사와 대응할 것이지만 업무 담당으로서 저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사건. 당사는 2017년 애니메이션 제작을 목적으로 2억의 계약을 하고 2018년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원고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원고 쪽에서 다시 당시에 건품을 했으며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듬해 9월 원고는 돌연 애니메이션 퀄리티 문제를 삼으면서 계약서상에 명시된 제작 인력 숫자가 참여했는지 답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당사는 굳이 대응할 필요성이 없어서 무대응했고요. 이후 며칠 전 당사가 납품한 애니메이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계약 금액 2억 전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계약서에는 관행에 따라서 계약 금액의 근거로 투입 인력 숫자 곱하기 기간 곱하기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계약 금액의 근거가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에서는 부록의 인력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당시 제작 시 부록의 모든 인력 숫자가 들어갔는지 확실하지 않고요. 당시의 작업자들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질문은요. 이 경우 저희 원고가 주장하는 투입 인력이 약속보다 적어서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는 논리를 깨는 쪽으로 가야 할까요? 2번. 정상적으로 종료된 계약 납품물의 퀄리티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원인 행위 이후 혹은 결과를 인지한 뒤 몇 년 이런 제한은 없는가요? 3번. 소송 후 법원 결정을 통해서 소송 비용을 보전받는다고 해도 당사가 지불할 비용, 변호사비나 담당 직원 투입비, 예전 자료 찾는다고 일 안 하다 보면 생기는 비용 등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마지막에 본인 얘기를 예전 자료를 찾느라고 일 안 하는 그러신 건 아니겠죠? 아직 소송이 시작된 거는 본격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책임감 있으시다. 그렇죠. 질문이 되게 그러니까요. 아니면 쟁점 파악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튼 회사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 회사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 프로그램에 질문을 해준다는 게 좀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회사 일이잖아요. 선진 아나운서도 뭐 그러지 않나요? SBS를 위해서 저는 여기에 자료 찾는다고 일 안 하다 보면으로 남고 싶어요. 이 많은 내용 중에 일 안 하는 부분 거기 그런 사원으로 남고 싶어요.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 노력은 하지만 도움은 되지만 책임감 있잖아요. 되게 이 사연이. 그러네요. 이렇게 건품도 하고 잠금도 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렇게 일을 맡겨서 일을 완성해 주는 계약을 민법에서는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 공사 계약 이런 것도 번역 계약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납품 요즘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무슨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급 계약인데 도급 계약을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건품을 합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일을 맡긴 사람이고 수급인이 만들어서 가져오면 건물 같은 경우에 균열이 없는지 하자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하자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럴 수는 있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에 기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이거 하자 때문에 건물이 거의 위험한 수준이다 하면 건물은 참 해제를 못하는구나. 특별 균형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도급 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계약 없던 걸로 하자. 내가 준 돈 다 토해내. 이런 것도 원래 가능은 해요. 다만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었을 때 퀄리티는 받잖아요. 충분히 받고 나중에 보니까 퀄리티가 좀 별로야. 이런 거는 사실 사유가 되지 않는 거고 이게 만약 소송으로 가면 핵심 쟁점은 인력 숫자를 지키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해석을 하겠죠. 이런 애니메이션 납품 계약에서 계약서상 써 있는 인력의 숫자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지를 검토할 거고요. 지금 원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도급은 결과로 말하는 계약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무슨 20명이 투입된다고 써 있었지만 실제로 20명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준 돈 2억을 다 토해내라.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용은요?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2억짜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계산 공식이 있어요. 단순한 비례식이 아니고 소송의 속가가 커질수록 비율은 좀 작아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소송에 얼마 받는다. 그럼 10억짜리 소송은 10배가 되지는 않아요. 줄어드는 계산식이 있는데 2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오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변호사 보수로 책정된 게 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성공 보수도 포함이니까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착수금 500만 원 받고 만약에 2억 막아내면 성공 보수 나 10% 줘요. 이래가지고 하면 이익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2500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존되는 게 천만 원이니까 회사에서 비용 발생으로 1500만 원 정도는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저렴한 변호사를 찾아본다든지. 근데 이 법에 규정된 천만 원의 착수금, 성공 보수금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변호사는 거의 없어요. 있는데 그게 나야 제가 얼마 전에 사건을 너무 싸게 수임을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워 죽겠어요. 거의 다 이겼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죠. 여기서 나오는 받은 거에 비해서 돈보다도 제가 좀 적게 해줬어요. 근데 사실 사건이 크죠. 사건이 이제 몇십억이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너무 작게 해주다 보니까 정말 몇 년을 고생하고 힘드네요.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지도 적지도 않게. 괜히 싸게 사람 마음이 또 저는 설득하면 설득 잘 당해가지고 그런 거. 근데 왜 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분 질문 중에 답을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이걸 이제 와서 문자 삼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지금 2019년에 아니지. 납품은 18년에 했고 그렇죠. 19년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소송은 20년에 이번 달에 했어요. 그렇죠. 너무 오래 지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하자 손해배상 채권이 5년입니다. 상법상.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살아있을 것 같고 다만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 민법 671조에 보면 하자 하자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인도 후에 5년간 담보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고 다만 이제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되면 그때부터 1년 내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퀄리티 문제다 보니까 이것도 꽤 길어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할 수는 있네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기간이 끝난 건 아닌데 다만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겠죠. 이게 무슨 건물 같은 거면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라도 해야 되는데 받자마자 알았을 텐데 그렇죠. 퀄리티를 알잖아요. 이렇게 늦게 문제 삼는 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렇죠. 우리 뭐 그냥 괜히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인원수를 좀 문제 삼는 이 소송이 이제 의뢰인 분 회사가 100% 이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까지 담아둔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벌써 완전히 제작이 돼서 나간 걸 텐데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좀 회사가 좀 갑자기 그쪽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거 트집 잡아가지고 뭐라도 찾는 거구나. 돈 좀 받아내려고 돈을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혹시나 그렇게 약간 베팅을 하셨는데 지면은 돈이 더 나가는 상황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잘 이게 사연이 온 지가 이제 며칠이 좀 지났을 텐데 그 사이에 어떻게 회사에서 응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하다가 이쪽에서 취하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죠? 그쵸. 취하를 한참 꽤 진행했다가 우리 쪽에서 충분히 방어를 해가지고 저 소송 제기한 사람이 너무 우레인 쪽에만 유리하게 있어서 미안해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제가 단청할 수는 없는데 이러다 지겠는데 저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건 취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막 항변을 이미 충분히 했는데 취하한다고 하면 사실 취하했다가 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항변한 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의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 녀석들이 소송 제기했다가 폐소되는 꼴을 내가 봐야겠다 싶으면 동의를 안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끌고 가서 그리고 우리 이미 변호사 비용 들어갔잖아요. 우영우회 나왔잖아요. 그렇죠. 취하는 거 나왔죠. 제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원고가 얘기해서 진짜 동의해요? 피고도? 오 기억하시네요. 이러고 끝. 꼭 물어봅니다. 초장에 그냥 저쪽에서 답변서 내기 전에 취할 땐 그냥 하면 되는데 이미 저쪽에서 왜냐하면 답변서 보고 만만치 않은데? 이래서 취하면 안 되잖아요. 간보고 간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후기 알려주세요. 잘 정리되면. 네. 다음 한 주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는 어쩌다 마주친 판결 B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인 A씨 등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B마트 강서점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일 강서점을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2층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 해고 피켓을 들고 임원진을 따라다니면서 부당 해고 그만하라 등의 고성을 질러서 30분간 위력으로 임원진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서 일부에게는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또 일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모 대형마트인데 A씨가 나오고 B마트가 아 실제 있는 마트여서 좀 그런가? 그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기사가 원래 이렇게 나와서 선제님을 읽은 건데 B마트가 있잖아. B마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B마트가 있어서 대민에서 하는 B마트 아니고요.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 다른 모 마트죠. 오프라인 마트. 그렇죠. B마트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저희 동네에 있는 마트 같습니다. 강서점. 이거 좀 해줘야 돼요. 조변은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좀 산뜻하게 안 나오네. 조변 산뜻한 목소리 하이톤 강서점. 이런 톤이 아닌데. 조변성대 모사양 그래서 현미가 업무방해죌랑 주거침입죄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데 여기 주거가 아니니까 보통 이제 건조물침입죄죠. 근데 우리 예전에 바람필려고 들어가는 목적이 주거침입죄가 되다가 전화비채 돼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마트가 되게 공개된 장소고 또 공개된 장소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해서 절대 건조물침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들어가는 방식 이런 게 되게 담을 넘거나 무슨 이렇게 보안 뭐라 그러지 차단바 이런 거를 그냥 막 넘어가 버린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제 되겠지만 이게 항의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뭐 그냥 걸어서 들어갔다. 제지를 받은 것도 없고 네. 네. 보안요원 몰래 들어간 것도 없고 그냥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그런 행위태양이 아니다. 행위태양이란 말도 좀 어려운 말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태양 말고 행위태양이 이제 양태 뒤집어도 어려워 어쨌든 그 어떤 모양새죠. 들어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무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업무방해죄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이제 뭐 위계라는 속임수를 쓰거나 뭐 위력을 쓰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우리가 그 폭행죄나 이런 데서 쓰는 여러 가지 물리력 개념들 중에 어느 정도 단계에 어떤 힘을 사용하는 건데 이 당시에 이 말이 좀 웃겨 읽다가 좀 제가 피식했던 게 뭐 앞에는 피식이 아니고 1, 2미터 이상 거리를 둔 상태에서 피켓을 두고 서 있다가 진행하면 좀 뒤따라 다니고 뭐 특별히 업무 진행을 마트 업무 진행을 막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 막아서고 이러진 않았고 욕설 협박도 없었고 존댓말을 썼다 뭐 현말이 나와가지고 아 요구사항을 얘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말 고운 말 이런 가는 말 고운 말은 뭐예요? 어쨌든 욕설을 하지 않았대요. 이런 것 때문에 마트가 그때 현장 점검 업무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현장 점검 업무를 그냥 시행을 할 때 했대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업무방에서의 어떤 위력 강력한 힘이 사용된 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대법원 가가지고 다 깨졌습니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1, 2심은 다 유죄였는데 다 유죄였군요. 네. 뭐 낮은 뭐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선고하고 또 일부는 선고유예하고 막 이렇게 거의 무죄스러운 판결이긴 했는데 그래도 큰 차이죠. 완전 큰 차이죠. 유죄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닌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부당해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이걸로는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이런 이런 정도의 뭐라고 해요. 이건 집회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정도의 행동은 단체 행동 용인이 된다. 용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기준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이거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하다가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와서 충돌하는 게 아니고 뒤를 따라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요소가 될 수 있고 이걸 생각해보니까 욕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슬메시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거지. 하는 사이에서 업무방해가 또 안 나올 수 있는 방식 중에 이제 뭐 마트니까 시식 코너에 가서 이제 만들던 족족 다 먹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는 완전 업무방해 아니에요? 업무방해일 것 같은데요. 시식을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아니 업무방해 정말 업무인데 마트에 시식하러 가세요? 이건 시식 만드시는 분의 업무가 있는데 주요 업무잖아요. 독족은 안 하고요. 만드는 족족 계속 먹는 거죠. 뒷사람 오면 뒷사람 오면 좀 양보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 들어가지고 이먼진께 드리면서 내 의견을 두 손으로 줘야 돼. 존댓말 해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제 신과님인데 그래도 무죄 나오셔서 무죄가 나오실 거니까 무죄 나오셔서 축하드리면서 말해봤습니다. 다음 판결이 하나 더 있죠. 네. A씨는 비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입원은 A씨의 누나인 C씨가 병원에 보호 입원을 신청하고 전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이뤄졌는데요. 이후 병원은 A씨에 대한 입원 연장을 청구해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이후 누나 C씨가 보호 의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A씨의 보호 입원을 자의 입원 신청에 따른 자의 입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A씨가 퇴원 요청을 하자 주치의 면담을 거쳐서 퇴원 조치를 했고 A씨는 퇴원한 지 일주일 된 무렵 서울의 한 하천변 산책로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비의료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자의 입원으로 전환하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원시켰다면서 보호 의무 위반 또는 불법 행위로 A씨가 정신질환이 악화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와 비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었어도 병원 측의 책임을 모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패소를 했다라는 거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정신병원 입원이라는 게 가족끼리 싸움 나왔을 때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사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어진 않고 여러 가지 필터링이 있고 또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누나였죠. 누나가 입원을 신청했는데 누나가 동거를 하는 친족이면 입원 신청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누나가 동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병원이 어? 이 사람이 이 환자를 입원 신청할 자격이 없네? 그러면 이거는 환자가 자의로 입원한 걸로 바꿔야겠다. 신청해야 한 입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들어온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꾸고 나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나가고 싶다 그러면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뭐 나가는 게 좀 문제는 없겠는지 이런 면담을 좀 하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치료과목을 다룰 텐데 지금 이건 뭐 치료과목은 아니고 이분이 범질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의로 입원했다가 자의로 나가겠다고 하면 사실 막을 이유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이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게 정신병이 발현돼서 뭐 자살을 하거나 그래서 죽은 건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병원이 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일신 판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누나가 이제 보호자로서 뭔가 자격이 미달되면 다른 보호자를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누나가 입원을 시켰는데 이게 뭔가 부적격이라서 혈액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본인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어머니도 지금 보니까 계시긴 계시지 계시는데 왜 안 됐을까 사실 어머니는 동거하지 않아도 신청 자격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민법 974조랑 관련이 있는데 그 직계 혈족 배우자 그건 무조건돼요. 동거 안 해도 그리고 배우자는 별거 해도 됩니다. 근데 친족은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나 정도나 삼촌 뭐 이 정도 되려면 동거를 하고 아니면 이제 같은 공간에 안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평가가 돼야 돼요. 부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근데 그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당시에 치매 등의 이유로 요양병원에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런 면은 좀 있네요. 이런 판결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이제 민법에서도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능력 이런 사람들이 뭐 계약을 하고 다니고 자기가 뭐 집을 사고 싶으면 집을 사고 뭐 동산을 사고 싶으면 휴대폰을 사고 이런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신병이 있는 분도 나 태어나겠다라고 했을 때 저걸 병원이 막았어야 되는 건지 보호를 위해서 우영호 때 얘기도 생각나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우영호 때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 성범죄 관련해서도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보호 관점에서 보면은 못하게 만들어야죠. 너는 결정할 수 없어. 우리가 판단할게 객관적으로 나가지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의 주체성 문제에서 또 판단했을 때는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 쪽에서는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이 내보낸 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또 반대로 아니 본인이 심각한 정신병이 아니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또 주체 결정 주체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뭐 실족사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서도 결과는 비슷했을까요? 좀 애매하죠. 실족사가 정신질환 때문에 실족사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 원인을 딱히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어쨌든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이 주의무를 위반해서 인과관계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를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온 것 쪽에서 물론 이제 여기서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는 주의무 위반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요건들을 원고가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이게 정신질환 때문인지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바로 내보냈으면 안 됐다. 병원이 그랬다 해도 이 사망의 원인이 그거 때문이라서 인정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허들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판결문에 병원이 했고 그다음에 죽은 것도 꼭 정신질환 때문인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두 개를 다 넘어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2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소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이랬는데 쟁점이 두 개가 그렇게 또 숨어 있었네요. 맞습니다. 다음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집중탐구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집중 탐구 요즘 이거 안 하더라 조변 제가 제가 한 번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당신도 안 하잖아 약간 제가 한 번 약간 내가 약간 뺏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변이 네네 제가 한 번 제가 할게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뺏겼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아니 아니 내가 뺏었다. 자기가 괜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박하정 거를 뺏어나보다 이래서 자기가 안 해야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미안해한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네. 제 생각엔 100%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맞아요. 보고 싶네요.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게요. 이따가 전화 연결 출소를 하루 앞두고 김근식이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이 막 불거질 때 파리에 계셨죠? 아니요. 그 전에 아 그런가? 출발하시기 전에 네. 이거 주제 너무 오래됐는데요? 저는 그거를 처음 접했어요. 총리가 바뀌었더라고 영국에 아 맞아 그거를 몰랐어요. 파리 가서 뉴스도 안 뽑아니까 아 그 사이에 바뀌었군요? 그 사이에 영국의 총리가 바뀌었어? 다양한 소식들이 바뀐 총리가 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외우고 계신가요? 아직 못 외웠어요. 플라잉 못 외웠어요? 저도 아무도 모르네요. 얼굴은 알아요. 얼굴은 알아요? 네. 얼굴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 인도인 출신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인도계 리시 순액이네요. 아 순액 맞아 순액 리시 순액 네. 아무튼 갑자기 순액 주제가 좀 오래됐다 싶기는 한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김근식 얘기를 꼭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가서 머문다라고 그게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반발이 있고 엄청 시끄러웠었죠. 의정부였나요? 네. 그래서 의정부 시장이 오는 차를 막기 위해 도로를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출소를 하루 앞두고 추가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를 했죠. 그래서 계속 더 수감되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일단 좀 미뤄진 거죠. 미뤄진 거죠. 어차피 또 혐의가 밝혀져서 제가 그때 공유한 것과 있었는데 다음 달 초에 또 한 명이 나온다는 기사가 또 막 스멀스멀 나오고 있던데 수원에서 또 연쇄 성폭행범이었던 사람이 11월 5일에 나온다라고 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추가 범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나오죠. 나오는 거죠. 형을 다 살았으니까 수원의 박병화라는 사람이네요. 그것도 여성 상대로 여덟 차례? 뭐 이 사람은 미성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여덟 차례나 성범죄를 2005년에서 7년 사이에 저질렀다가 이제 도격을 마치고 나오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또 나온다. 이렇게 되면 또 나오면 어떻게 되냐 얘기가 또 불거질 가능성이 또 있고 해서 몇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범죄자 신상 공개 공개는 뭐 우리가 초종회견에서 과거에도 다룬 적이 좀 있었는데 김근식이 신상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공개가 됐어요. 그 구속이 되고 나서 이제 이름, 나이,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이 판결 지금은 어떤 성범죄자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때 동시에 이 사람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도 같이 선고를 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기로 법이 제정이 된 지가 2010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그런 김근식을 선고할 때 이 사람은 공개한다. 이게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원래 나올 때 하는 게 아니고 형선고할 때 신상 공개를 하는 거니까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김근식 형선고할 때는 그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 제도가 없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신상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김근식이 곧 나온다. 막 이렇게 작년쯤부터 막 아름아름 얘기들이 나왔을 때 조두순 나올 때처럼 네네. 있었던 기관에 지금 소관 부처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 통범죄자 정보의 등록 대상자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찰에 이 사람은 신상을 공개를 해달라라고 청구를 또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럼 이제 검사가 보고 아 청구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청구를 한 다음에 법원이 결정을 해주면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엔 형성고 할 때가 아닌데 형성고는 다 끝난 사람이지만 신상공개만을 위한 어떤 법원의 결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가부 폐지되면 그것도 사라지겠네요. 이 기능도 같이 이관된다고 아 이관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근식은 어쨌든 결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나이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잘 보고 있다가 이런 사람이 있네. 이 사람 우리가 까먹지 말고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되게 관심이 커지면 여성가족부가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모든 걸 다 하기가 조금 정말 쉽지 않겠죠.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한 게 김근식 포함 8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 이후에야 판결이 선고될 때 이렇게 하라 하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전자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 중에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한 500명 정도 되고요. 13세 미만이 절반 정도 됩니다. 250명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5년 동안 김근식 포함해서 8건이기 때문에 그런 그거에 비하면 참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을 이용해가지고 그래도 여가부가 나름 하고는 있지만 좀 부족함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개는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님 댁 주변에 이렇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그알 신정동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사이트 자체가 되게 핫해져가지고 저도 들어가 봤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 볼 수 있다고 네. 근데 결국 접속에 실패해가지고 아 진짜요? 누가 불법으로 또 캡쳐를 해놨더라고요. 캡쳐해서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았어요. 불법 캡쳐. 그래서 얼굴을 확인하긴 했다. 그걸 뭐 막 처벌하고 다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참 그게 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우리 만약에 뭐 여동생이 있다. 어린 여동생이 있어서 제가 보고 캡쳐해서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잘 보고 다니라고 캡쳐해서 보내주면 원래는 안 되잖아요. 개인에게 보내는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뭐 사이트에 막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먹으면 처벌할 수는 있는데 커뮤니티 올리고 막 이런 거 또 공익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기소유예 하겠지 뭐 그걸 가지고 뭐 형사로 무슨 벌금 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럼 역풍 맞지 더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죠. 어느 정도 물론 그게 무죄가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튼 들어가서 보는 거 인데 고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한 번도 안 받아 봤는데 인근 주민들한테 전 받아 봤지 롱 여의도 살 때 편지로 오는 거예요? 네 와요. 그럼 어느 정도 근처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딸이 있어서 온 것 같기도 해요. 나도 이거 까먹었는데 무슨 모든 주민한테 고지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애가 있어가지고 아들이든 딸이든 애가 있어가지고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있으셔서 가는 거 야 이거 봐라 채원아 이거 봐라 이렇게 가지고 보여줬죠. 보여주면서도 참 설명하기도 그때 아주 어릴 때여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실험한 거 보셨어요? 못 봤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신상정보 알림이 이런 걸 보여준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사진 보여주고 이 아저씨 낯선 사람 조심해 함부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더 동의를 받아서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범죄 저지른 사람들 사진으로? 아니요. 그냥 일반 실험자 어떤 남자 사진을 보여주고 애들한테 한 4명한테 보여주고 엄마가 아 실험 범죄자가 아닌 사람인데 조심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아이들이 하교할 때 이제 그 아저씨가 그 근처에 가서 무슨 봉고차 같은 데에서 뭐 키가 여기 빠졌는데 아저씨 손이 여기 안 들어가 너가 좀 이렇게 좀 꺼내줄래? 이렇게 해서 애가 거의 차에 들어가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확 밀어서 애를 태워서 납치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했는데 한 2명 3명인가는 안 해요 뭐 다른 어른한테 부탁하세요 갔어요 요즘은 많이 안 하긴 하죠 그거 안 보여줬어도 근데 한 명이 그걸 도와줬어요 애가 착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키를 꺼내주고 얼굴을 기억하는데도 애는 어제 봤지만 모르니까 도와줬겠죠 그래서 도와주고 이제 실험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무 일 없이 뭐 차이가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너무 군대가 안 되겠다 또 집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부모님이 다 떨어져서 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우셨어요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갑자기 그게 갑자기 생각났네 그게 또 제가 또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런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가 젊은 여성이 가가지고 여자면 또 약간 경계심을 애들이 또 풀 수가 있잖아요 어 엄마 친구야 이래가지고 따라가 저기 가서 뭐 나 이거 차만 도와줘 그리고 이제 진짜 나쁜 게 도와준다 실제로 그게 범행수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애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교재 같은 거 봐도 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어른의 일은 어른이 도와주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가는데 그 그 아래서 촬영하다가 그 한 아이가 그렇게 도와줬구나 부모가 속이 막 너무 무섭게 무섭고 막 또 너무 혼내면 안아줘야지 가서 얘기는 해야지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혼내면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고지가 어쨌든 이제 2011년부터 이 고지 명령도 이제 판결 선고할 때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뭐 그 이전에 소급이 몇 년 전 사람까지 다 보내 이런 건 아니니까 뭐 당연히 이 제도의 틀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드는 생각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고 알림에 띄우고 또 일부는 고지를 하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4분의 3이면 그래도 어린이들의 비율로 봤을 때 아 3명 4명 가지고 지금 아니 어떻게 해서 아니 여튼 확률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른의 입장에서 사실 그거를 보기가 조금 이중적인 마음인 게 보고 기억해뒀다가 꼭 피해야지 대처를 해야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정말 그것도 스트레스다 그것도 힘든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기도 쉽지 않지 쉽지도 않고 저기 저 블록에 누가 산대 이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사실은 공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더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근데 어린이는 4분의 3의 확률이니까 지금 이 실험에서만 보면은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튜버가 했던 실험은 이제 그렇게 경계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부모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이제 애가 놀이터에 놀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많이들 따라갑니다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절반 이상이 따라가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아래에서 했던 거는 전날 그걸 한번 치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따라가진 않은 거네요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 본인한테는 제가 이렇게 되신 분한테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내 얼굴이 여기에 공개가 돼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억제하거나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어요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리고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여러 대책들을 법무부나 이런 데서 내놓을 때 치료감호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달 얘기인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이 개정안을 지금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일단 이런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데 상당 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강제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이걸 좀 보강을 하겠다라는 주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치료감호 청구를 보호관찰소장이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 전자장치 부착 준수상을 막 어기거나 아니면 13세 미만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또 할 것 같은 위험성이 있고 혹도 소아성기호증이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신성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는 수준이죠 이럴 때 치료감호라고 하면 이제 법무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법무병원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이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벌하고는 다르고요 형기를 마쳤는데 이제 출소를 축하합니다 다시 들어가 그래서 다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사회에 격리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항상 논의가 있어 왔어요 이거 이중처벌 아니냐 왜냐하면 어쨌든 법원에서 15년 15년 끝났는데 또 가둬서 이번에는 10년이야 그럼 25년이잖아요 물론 여기가 이제 감옥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벌 더 받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논의가 있지만 다른 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치료감호 제도는 있는 제도예요 약간 완충지역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형벌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형벌이면 이중처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입업 같은 경우에는 심신장애나 마약, 알코올 이런 약물 중독 이런 경우에 그 뭡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교육개선 치료가 있으면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서 재범을 방지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치료감호가 지금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 제도는 없는 거예요 현재 살인죄, 살인죄에 대해서만 정신병의 발현으로 자꾸 살인을 하면 20년을 살고 나왔는데 또 실제로 우리가 비유할 때 형사정책학에서 사람을 바퀴벌레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병에서 죽여야지 빨빨빨로 돌아다니는데 이런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사람하고 바퀴벌레를 구별할 때까지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면 또 사람하고 바퀴벌레하고 똑같이 볼 것 같으면 계속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법무에서 발표한 거는 모든 성범죄는 아니고 소아성기호증이라고 해서 정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떤 성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는 소위 소아성애자 그렇죠 소위 그렇죠 이 경우만큼은 아마 그런 취지일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잖아요 어린이가 더군다나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또 정신병의 발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소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20년을 살고 나왔어도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기존의 치료감호법을 개정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 말로는 그건 소아성애의 경우에는 진짜 재범 확률이 높다고 맞아요 실제 통계도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훨씬 높고요 재범률이 그래요 아마 또 피해자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도 취약하지만 어린이면 이 경우는 진짜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좀 쉬운 것 같고 더워 누가 그러지 않았나요 전문가 중에서 김근식도 무조건 재범한다고 봐야 된다고 그 정도의 확률이라고 얘기했던 걸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카톡방에서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이수정 교수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공간에 가면 충동 저절 훈련 감각 자극 치료 진짜 치료네 동의할 때는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그건 이제 동의받아서 아직까지 약물을 막 입 벌려 요즘 눕고 이렇게 못하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화학적 거세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 강해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내용을 듣고 나면 화학적 거세가 뭐예요 물리적 거세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기분적으로는 기분상으로는 들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이제 모든 거를 우리가 감정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더 필요하겠네요 그럼 시설이나 인력이나 그렇게 해서 많이 한다고 하면은 항상 뒤따르는 문제가 그거죠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정말 할 수 있느냐 지금 800명 정도 있대요 법무병원에 머무르는 치료 감호 대상자가 이 사람들은 살인 뭐 관련 그런 사람들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치료 감호를 하자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고 하면 더 늘어난다고 치면 특히 소아성 범죄자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늘어난다고 했을 때 천 명이 넘죠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담당하는 환자가 전문의 한 명이 8, 90명을 보고 있대요 옛날에 나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네요 더 많죠 근데 이제 그냥 근데 그거는 그냥 60명이고 여기는 여기는 다 신경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다 정신적으로 좀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는 나쁜 쪽으로 문제가 있고 또 다양한 성인이고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병무병원 하나 더 짓든 뭐 인력을 늘리든 여기에서 일하려면은 솔직히 우리가 언뜻 생각만 해봐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예를 들면은 여기에 취직하려고 하겠어요 웬만한 조건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도 좀 좋게 해줘야 되고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사명감도 또 있어야 될 거고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이미 뭐 다른 나라에서는 소아성 범죄자들 치료가 뭐 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걸 영상보다가 제가 조금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뭐 다를 수도 있지만 Is it curable?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cure of 하냐고? 치료가 됩니까? 아 영상에서 발음이 그렇게 그지 같았나요? 나는 저는 범죄자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전문의한테 그 안에 있는 그랬더니 우리는 치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이 조금 와닿았던 게 우리가 하는 건 계속 충동 억제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그 소아 성기호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막 미친놈 아니야? 뭐 소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그냥 없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이거를 없애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충동을 억제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하도록 교육을 하고 다른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충동을 조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오려면은 치료가 됐다라고 봐야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게 제거되기는 그런 습성? 그런 어떤 성욕? 그러니까 자기가 반응하는 그 성적인 이미 그게 입력이 돼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 다른 어느 방송국에서 SBS인가 한 10년 전에 그런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범죄자들, 재소자들 성범죄자도 있고 폭행범도 있고 아동성범죄자도 있고 얘들을 놓고 사진을 한 100장을 보여줘요 거기 보면 성인 남성이 있고 노인이 있고 어디에 반응하는지 남자 어린이 있고 여자 어린이 있고 성인 여성이 있고 막 지나가요 그러면서 성적 매력을 1점부터 7점까지 매기라고 하는데 얘가 점수 매기는 건 사실 페이크고 얘가 이제 시선이 몇 초 머무른가 이렇게 물어봐요 무섭죠 그죠 근데 소아성 범죄자 외에는 오히려 무슨 남성 범죄자라면은 그냥 뭐 성인 여성에게 더 시선이 오래 머무른다든지 이런데 이제 그 소아성 범죄자들은 어린이를 한 두 배 정도 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의지로 사실은 충동 억제가 될 수 없는 정도라는 거네요 그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성이 과연 바뀌는 게 쉽냐 그런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인권침해적이지만 조폐면서 가르친다고 해서 어린이 쳐다볼 때마다 조폐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될까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아예 그러면 사실은 그런 미국에 있는 시설 같은 데는 그 격리한다는 의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어도 이제 만약에 저도 잘 모르지만 완전히 이게 충동이 억제가 되고 그 이런 범죄를 저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호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치료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거의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목적 저 사람을 뭐 치료하는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은 사회 방위 못 나오게 섬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여튼 그런 뭔가 대상이 아예 없는 곳에 있다면은 저절로 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뭐 10년 20년을 있어도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분 아버지가 교도관으로 평생 일하시다가 은퇴, 퇴직을 하셨는데 사람 자기는 안 바뀐다고 생각한 맞아요 예전히 얘기했었어 했잖아요 이게 뭐 성범죄 아니어도 거기에서 평생을 일해본 사람의 경험은 사실은 사람은 안 바뀌는데 정말 일부분 바뀌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벽도 비슷한 걸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습벽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마약도 그렇잖아요 나가자마자 또 하잖아요 범죄 종류에 따라서는 재범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아성 범죄는 재범이 매우 높은 거고 상당히 위험한 거고 도벽은 사실 뭐 좀 그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큐어 고쳐질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아마 다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10년 동안 바뀌든 20년 동안 안 바뀌든 일단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또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범죄자들은 다 그냥 치료 그러니까 만약에 왜냐하면 소아성기호가 아니어도 성인 대상으로 해도 정신병적인 성충동장애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기 충동을 그냥 억제 못하는 거야 나는 뭐 소아성기호는 아닌데 성인 대상이지만 그런 경우도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실 위험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번에 이제 법무부가 해가지고 추가되는 게 이제 소아성기호 소아성기호증만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나 음란물 소지죄 음란죄 뭐 이런 미국의 범죄들인데 이런 성범죄자들도 이제 치료 과목이 잘 마련돼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과 시설의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뒷받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그런 성범죄자 마을에서 1인당 연간 2억 이상이 들어간대요 1인당 그럼 엄청난 예산인데 미국 사람 인터뷰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걸 계기로 이런 게 확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참 골치 아픈 거는 이 병원을 또 그럼 어디 짓냐 이것도 참 골치 아파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잖아요 또 난리가 나겠죠 아 네임비? 네 아 진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치료 과목이 이제 예전에 왜 보호 과목은 우리가 막 그런 왜 또 처벌을 다 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또 한 번 그러냐라고 해서 없어진 제도가 보호 과목은 이제 악질적인 그건 진짜 이중처벌인 거잖아요 진짜 이중처벌인 거잖아요 근데 치료 과목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누구 나온다라고 할 때 어쨌든 형을 다 살았는데 나와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또 죄를 저지를 거고 그래서 확률만 보고 우리가 얘를 무조건 감시해서 결국 강제로 가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접근을 하고 이제 김근식이 막 나온다고 할 때 얘가 그럼 어디로 갈까 막 취재를 하고 막 이런 우려들을 막 전하는 걸 하면서 제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한 적이 있기는 해요 사회방위도 중요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또 이제 또 누구 나온다고 할 때 또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저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위험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나오면 되나? 그럼 또 누구 위험한 사람 또 누구 나올 때 다 돼가면 또 한 번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기사를 보다가 김근식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곳이 여기여긴데 거기로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서울 강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강서구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순간 한 거예요 not in my 강서구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강서구 야하들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주민이 돼 보니까 그 생각이 확 또 들고 제가 아까 치료가 뭐는 형벌이 아니라서 논의가 완전히 극복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치료가 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처벌 여지가 전혀 사라진 게 아니어서 이번에 개정한다고 하는 것도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소아 성교증 판정이 나야 되고 맞아요 전자 부착장질에 대해서 뭔가 위반 행위를 해야 되고 이게 엔드 요건이에요 네 그리고 뭐 범죄 절절 아동 13세 미만이어야 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 이거 다 갖춰야만 이제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법원이 또 소아 성교 전문의가 나와서 소아 성교증까지는 아니다 뭐 이래버리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나름대로 필터링은 되고 있고 장치가 있군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정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이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을 더 처벌을 연장할 수 있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애초에 어떤 벌을 내릴 때 강하게 처벌을 하면 그것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튼 짧게 살고 나와서 치료 과보를 오래 하는 건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벌에 처하면은 그렇죠 좀 덜하잖아요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형량을 상향시키거나 법관의 양형기준을 좀 더 이제 강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무기징역이라든지 그 양형기준 무기징역 당연히 규정에 있어요 있는데 이제 양형기준상 무기징역 잘 안 내리죠 좀 더 강하게 실제로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김근식이 진짜 매일매일 김근식과 뭐 이런 제도와 의정부의 상황과 의정부 시장이 막 거기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보고서 앞에 뭐 이랬던 너무 이제 그럴 때마다 뭐 와 이렇게 하고 하는 거니까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어요 근데 또 그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도 해야지 나와만 하다고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죠 이상 박하정 기자의 취재수첩이었습니다 갑자기 네 김근식의 이슈는 또 지나갔을지 몰라도 김근식 자체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우리가 언급했던 그 출소를 앞둔 사람이나 이름 뭐였지 박병화요 네 언제든 이런 이슈는 또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도 자체도 그렇고 치료 감화도 이제 입법 유학 끝나면 실제로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개정이 되면 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법무병원을 당장 더 뒤에 하나를 더 짓는다든지 진짜 이런 문제도 네 그것도 알 수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만난 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한 시간이 훌쩍 네 독감도 조심하시고요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세요 아이고 맞을 게 많다 저도 안 맞았지만 다음 방송 일정 조정해서 한번 참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긴 할 텐데 아 네네 맞아요 다음에 제가 못 나올 수도 있겠죠 못했어요 잘 맞추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정 못 잡으면 뭐 다음에 또 저 없이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저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공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아멘